이거 근데 배경음악 깔리면서 이렇게 약간 근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나TV 예나야 네가 좋아하는 거 있다 뭐야 술? 코로나 한 잔 해야겠다 코로나 다음 술 맥주 너무 많이 마셨나? 아이쿠 안녕하세요 어디 오셨어요? 네 맞습니다 저 이제 예나가 되가세요 애초에 갑시다 이제 뱉고 이제 뱉고 몇번째야?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운드 체크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과음으로 힘듭니다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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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reibt 사운드 저런 순간도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.